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주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된 얘기인데 진정한 인간은 아직 지구에 없다 이 우주의 어떤 미완성의 시간대에 대한 냉철한 직시하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진정한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이 봄 여름의 정신 이제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 아까 나무가 과감하게 버리듯이 뭐를 해야 되냐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주가 이렇게 둥그러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 결실의 계절 진정한 나의 본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저 결실의 계절에 꼬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저 풋사과가 저 후천개벽을 통과하면서 저 빨간 사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지금 이 여름 우주 가을철의 문턱에 서성거는 인류는 반드시 이 후천개벽에 눈을 떠야 된다 Bismillah